Q. 정국의 원한 경기 어... 대체 18일 14시간 28분 아... 48초 지났네요 어...뭐... 서로 안 맞아서 그냥 뭐 서로 갈 길 가는거지 뭐 아...뭐... 제 잘못이 커요 제가 페이스북 보다가 좋아요 막 잘못 물은 게 한 번 있었는데 아 근데 이거 왜 찍는 거예요? 이거 어디 올라가는 거 아니죠? 그런 게 있어요. 저는 이별하면 항상 후회뿐이에요. 왜냐면 그 이별에서 나오는 그 바이브가 있을 거예요. 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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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